스프라이즈! 일본에서 온 오리지널 포켓몬 과자 홍길 포켓몬 과자 첫 번째 40종류의 디브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스프라이즈! 이건 푸딩 맛 포켓몬! 맛있겠다! 열어볼까요? 오, 신기하다 오, 사다리 게임이 있네 어느 걸로 할까? 4번 도전 으악, 실패 어떤 과자인지 볼까요? 신기한 푸딩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럼 띠부시를 볼까요? 짜잔 어떤 띠부시를 나올까? 엑스라이즈 신기한 띠부시리네 다음 과자 오픈 메가 루카디오다 사다리 게임 도전 1번으로 해야지 아싸, 성공 띠부시도 봐야겠지 메가 가디언이다 3번째 과자 이번에는 어떤 번호로 할까? 5번으로 실패네 엑스라이즈 네번째 과자 오픈 이번에는 4번으로 또 실패네 가디언이 나왔다 네번째 띠부시를 아이리스 이렇게 모았어요 초코맛과자 초코맛과자 상자가 몬스터 모양이다 이런 띠부시리 있다는 거네 초코맛과자 의약 먹어도 맛있다고 하네요 그럼 열어볼까요? 2번 선택 또 실패야 띠부시를 띠부시를 한번 볼까요? 디아루가다 다음 과자 오픈 1번으로 해야지 오 성공 띠부시를 띠부시를 주삐선더다 엥 설마 띠부시를 띠부시리 2번 선택 성공 어떤 과자인지 한번 볼까요? 초코맛 띠부시네 바삭바삭 달콤해요 설마 피카츄 와 앱솔이다 진짜 피카츄가 나오려나 이번에는 1번으로 또 실패야 헤라크로스 초코맛 과자는 이런 띠부시를 모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포켓몬 과자를 오픈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behavior 안녕 ox